눈이 무게 왜 나한테 오자고 나한테 오자고 나한테 오자고 엄청 끊긴다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작! 시작! 1월 2일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 안보여 안보이는거야 보지 않게 내가 메스 브라스를 이렇게 쓴 줄 알아? 높은 코들은 이렇게 되기 때문이거든? 내가 왜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는 줄 알아? 높은 코들은 뭐야 그 아니 나 하나 둘 셋 아 밥먹을 때 좁쩍거리고? 네 좁쩍거리고 오래됐어 좁쩍거리고 오래됐어 좁쩍거리고 오래됐어 좁쩍거리고 오래됐어 좁쩍거리고 오래됐어 좁쩍거리고 오래됐어 봄날 나는 정국이와 피터지게 싸워보고 싶어 덤벼락 안무가? 해외 안무가가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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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형은 정국이와 아! 체국아! 아! 아! 정국아 일로와 야 정국아 일로와봐 야 부셔 아! 알았어요? 네 좀 잘 오고요 오고요 잘 자고 오고요 잘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주황색인 게 나왔습니다 본인 책들 아세요? 아 저 너무 아픈데 형님 야 여기가 아파야 어? 지금 잘 살았는데? 그래서 힘을 딱 주면 아 내가 정국이를 이기고 있어 아 내가 정국이를 이기고 있어 왜 때려요 근데 자꾸 왜 나 형? 왜 때리려고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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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막 나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제이홉? 제이홉? very hopeful like always 팬들 한테 애교 부릴 때 애교? achen ALWAYS DOES IT 다 하고 왔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오우! egel 방탄ном 대회 막 중에 결과ued 형 Có 그 아무도 없어요 다 시끄러워요 진짜 아 정말 우리팀이 시끄러운 것 같아 막내 주제 와 재밌다 야 먼저 멈춰봐 먼저 다 안할거에요? 안할거에요 안할거에요 안한다던데 안한다는데 안한다는데 얘는 얘가 제인저 활동 때 형님